이념은 로블럭스 자 여러분들 저희가 타워 오브 헬 도전하려고 자 이 맵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냥 타워 오브 헬은 아니구요 바로 이지모드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저희같은 초보들은 이지모드부터 합시다 자 여러분들 위를 보실까요 여기를 끝까지 올라가야 되구요 세이브 없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 맵이기 때문에 타워 오브 헬이에요 출발 너무 높아요 오늘 세명 다 깰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침착하게 일단 침착하게 점프하면 되요 저 점프는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하늘색 내가 조금 연습해왔는데 어렵더라구요 조금 연습해봤어요 조금 정말 근데 너무 어려워서 게임을 꺼버렸지 뭐에요 이게 뭐가 어렵다 그러세요 어려워요 이거 이지모드라고 해서 나는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 아니 정말 이지모드답게 이지한데요 보수분들은 이지모드겠지만 저희한테는 지금 하드에요 하드 안좋아 어렵다구요 침착하게 점프 하나하나씩 올라가구요 나도 엄청 빠르네요 아 미호님 빨리 오세요 천천히 갑시다 빠따따따따따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요 천천히 점프 자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넌 급할 필요 없어 급할 필요 없어 오오 점프 자 이렇게 쭉쭉쭉쭉 오시구요 와 이거 엄청 가나봐 언제 오세요 엄청 빨리 갔나봐 자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미호짱 네 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점프를 살짝살짝씩 해주시구요 자 살짝살짝씩 해주시고 자 여기서 마의 구간인데요 정말 작은 블럭이 있죠? 레고만 한데 레고는 밟으면 아프잖아요 이것도 아파요 자 이렇게 태초마을 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요 좀 끔찍하죠? 네 그렇게 안되길 네 한 번씩 점프하세요 한 번씩 두 번 하지말고 한 번씩 그리고 블럭 맨 앞에서 점프하는게 좋아요 깼습니다 천천히 어 어 나도 깼어요 네 여기는 빨리 달리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약간 블럭 W만 쭉 누르고 자 왔습니다 좋아요 잘하는데요? 생각보다 난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맨 앞에서 점프해야 돼요 이렇게 맨 앞에서 맨 앞에서 점프해야 돼요 맨 앞에서 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예요 끔찍해 나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지면 돼요 그니까 누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내가 1등인데 두 명 다 떨어졌다 한 번 숨을 고릅시다 아래를 보세요 아래를 보지 마세요 네 보여요 아래가 아래를 보면 끔찍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떨어졌던 기억들 타워 오브 해 하면서 소리 질렀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악몽이죠 오늘 꿈에서 나옵니다 떨어지면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절대 안 떨어지면 되죠 저 밑에서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요 이러면 너무 긴장이 돼서 이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죠 이게 뭐라고 로블룩스 하면서 제일 긴장돼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세상에서 제일 긴장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장되는 날이에요 오늘 두려움이 지금 반이에요 저는 피 없어서 못 가요 너무 두려워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손에서 땀이 계속 나요 손에서 땀이 계속 나요 나 여기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요 나 여기 있을래요 야아악 안돼 진짜 못 하겠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구독 구독 도대체 어떻게 가신 거죠 위호님 네? 이렇게 두려워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전 진짜 알지 못 하겠어요 그냥 그만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심장이 지금 심장마비 걸릴 거 같아 어? 리아가 보인다 드디어 심장마비가 걸릴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밟고 넘어가면 돼요 초록색깔 밟고 넘어가면 되죠 천천히 그 대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왜요? 와 피가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니아가 보인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? 뭐.. 쉽던데요 넌 긴장도 되지 않나봐 네 정말 끈질긴 녀석 좋아요 좋아요 야 여기를 밟고 가야돼? 어 맞아 여기를 밟고 안 밟고 얘를? 어 그거 돼 그거 오 그냥 피 채우고 밟고 피 채우고 밟고 그렇게 가야돼 집중해 와 이렇게나 많다고? 저 위는 쉬워 거기만 해도 힘들 뿐이야 빨간색이 진짜 힘들어 똑같은 곳에서 두 번 떠야겠어요 오케이 가자 밟아 그냥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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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부터 쉬워 좋아 다 왔어 끝났어 여긴 거기야 그 앞에 거 맞아 축축하 안 쫄아도 돼? 그렇게 그냥 점퍼 밀비야 좋아 그게 너야 그 지운걸 어 진짜 노란색 어렵네 빨간색은 더 어렵네 내가 볼 땐 빨간색에서 두 번 떨어졌어 Chuck 히히 으아 자 여러분들 근데 총 44분 깨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 다음 도전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